쿰, 상황을 뒤집는 결단의 단어 쿰, 상황을 뒤집는 결단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대적이 나와요 방해꾼들이 나와서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짓는 데 방해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나오고 6절부터 24절까지는 역사적 배경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는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인데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후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기계 순서가 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바보입니까? 그 순서를 모르게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적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대적들 생각이 막 난 거예요 후대에 옛날 얘기를 쓰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다리왕 당시에도 대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도 또 대적이 있었고 또 아하수에로 왕 때도 대적이 있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대적은 어느 시대나 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거 해석이 어렵습니까? 그걸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침략 이런 거 얘기하다가 임진왜란 얘기하다가 임진왜란 쭉 설명하다가 고려지대 때부터 외구가 있었다 앞에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일제지대 때 다시 20세기에 또 침략을 했다 이거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임진왜란 설명하면서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였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대비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흐름 이게 시간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거를 혼동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도 왕 때 이렇게 역사상 계속해서 대적들은 있었다 이 사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오전 경기 아십니까? 원래 오전 경기 그러면 기본 체육이라고 해요 이게 왜 기본인지 모르겠어요 달리기, 멀리 뛰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게 고대 그리스의 오전 경기래요 쿠베르텍 남작이 1912년에 스토클럽 올림픽 때 근대 오정을 제창했죠 아십니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 칸츄리 네 번째 승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정유란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승마는 원래 말 타는 거였대요 말 타는 거였는데 쿠베르텍 남작이 장애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 장애물들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났대요 아니 말 타는 게 빠른 속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개 올림픽 보면 그런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말 타고 누가 먼저 들어오나 몽골 같은 데 대개 그런 거 하잖아요 빨리 오는 거 그런데 승마에서만은 그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넘는 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장애물 극복 없이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이게 쿠베르텍 남작 이야기예요 장애물 없이 무슨 인생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 장애물은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그래서 승마가 귀족 스포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승마하면서 뭘 배우느냐 말 타고 가더라도 언제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승리자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과 5장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이 만만한 대적이 아니에요 집요합니다 자체 교화래요 여기 4장 5절에 보니까 뇌물을 바쳤다 뇌물을 줘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영어성경을 보니까요 모략군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해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로비스트죠 로비스트를 고용해가지고 계속 방해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게 대충 방해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15년 동안 방해했어요 어떤 기록인 16년 계산하겠다고 생각하더니 16년을 합시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마귀는 지치질 줄 모른다고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지치지 않아요 거기다가 완전 원천 봉사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수룩바벨과 여우수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사적인 이익 다 버리고 돌아가서 성전 재건할래 그러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불타올었겠죠 사명감으로 불타올랐겠죠 그 불타오르는 가슴을 15년 동안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방해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강력한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보세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판벽한 짓만 짓고 너네 짓만 짓고 하나님 성전 앉을래 할 정도로 그 뜨거운 가슴을 잠재울 정도의 방해예요 엄청난 대적들이죠 이 대적을 뚫고 오늘 에스라 5장은 다시 시작했다 다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방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오늘 2절을 보세요 거기 수루파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때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일어나 이게 히브리 단어로 쿰이에요 쿰 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쿰이에요 쿰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인데 쿰은 히브리하고 똑같아요 쿰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상황 끝났다라는 거죠 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상황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끝났어 죽었어 소망이 없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의 상황 그때 항상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쿰이에요 쿰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쿰이에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를 살릴 때 마감 5장 41절 보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보통 지도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쫄았어요 여우수와도 쫄았어요 그때 여우수와 1장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첫 번째 명절이 뭐냐요? 쿰이에요 쿰 일어나 이 요다를 건너서 내가 죽은 땅으로 가라 먼저 가난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쿰 그러고 시작했어요 쿰 하나님의 언어예요 일어나라 우리도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 일어나라 눌려있지 말고 쿰 하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서 가장 큰 반전의 언어가 쿰이에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언어가 쿰이에요 상황이 뒤집어지는 언어가 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일어나면 되느냐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로 인해서 증거된 말씀 1절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 잘 아는 선지자죠 학계 또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으로 도전할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학계를 보내고 스가리아를 보내셔서 말씀 듣고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상황을 뒤집는데 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떠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약자인데 말씀의 full name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전능해지는 거예요 전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전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우린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이고 하나님의 컨텐츠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십시오 다른 거 할 땐 다 가만히 있다가 구제하고 이럴 때도 가만히 있어요 좋은 일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말씀 증거할 때는 못하게 하려고 난리 부리잖아요 그죠? 말씀만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걸 보면 방해받을 때 그건 진짜예요 방해하는 놈들은 마귀고 도식을 알겠죠? 꼭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전능하고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말씀의 기갈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떡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 안 주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생을 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짧은 글들을 제일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게 뭘까? 신준모씨인 것 같아요 신준모씨 어떤 하루 이런 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썼죠 어떤 하루 고졸이라면서요 고졸이고 되게 평범한 글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과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금년에 나온 책이 다시예요 다시 똑같은 거예요 쿰이라고 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쿰이에요 쿰 이 친구가 그걸 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이 건강해요 어떤 하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부자를 탓하고 자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 가난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느라 바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이유를 찾느라 바빴다 그 다음에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글들이에요 평범한데 전국을 찌르는 얘기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깊은 글 안 읽으려고 하면 이런 거 다 읽어봐요 어떤 하루 다시 되기 쉬워요 짧은 글들 뭐 하는 거니까 힘으로 한다고요 돈이 아까우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요 계속 눈알이 튀어나오겠지만 막 뒤지라고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기는 근데 돋보기 끼우고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눈이나 빠져가지고 그 하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쿰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예요 말씀 듣고 쿰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성가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 만날 거라고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쿰 하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도요 일어나라 하고 쿰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군대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쿰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에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가 뭘까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우스 1장 7절 우리 요절 같이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능력 내적으로는 사랑 이걸 두 개 합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힘 이게 하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지면 능력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의심하고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이게 변형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도 변형이 나타나듯이 그냥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불안과 초조로 나타나요 막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약간 유복해 보이는 사람은 또 걱정과 염려로 나타나요 지금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얘가 아프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내일도 고성성에 가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맨날 이래서 자식새끼들 안 보내려는 부모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걱정과 염려로 나타나죠?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러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지들이 걱정하는 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왜 죽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불순종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 불순종에서 1세대들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은 가짜예요 마트콘 육장이 나오잖아요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 어떤 데는 회의, 의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속으면 어떡하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회의와 의심으로 오는 거라고 또 어떤 때는 비판과 판단 이런 걸로 봐요 맨날 비판, 정죄 이런 걸로 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보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믿을 건 자기밖에 없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가 데카르트인지 비슷하게 하는 거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지밖에 못 믿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두려운 거지 두려우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세상을 모르겠으니까 남이라도 용기라도 해야 살지 그래서 두려우니까 잠도 못 자가면서 쓰레기 같은 글들 읽으면서 거기다 댓글 달고 왜 그래요? 그게 사회의 정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런 거라니까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말씀이 두려우면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들이 해방이 됩니다 다 해방이 돼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스토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토천쟁이 이런 건데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밧줄을 가지고 우리를 꿈꿈 묶어버려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밧줄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불안 이런 걸로 묶어버리고 초조, 걱정, 염려 또 옛날 상처들 있잖아요 상처, 열등감, 트라우마, 회의, 의심, 비판, 판단 하여튼 이런 쓰레기 단어들 있죠 이렇게 어두컥한 단어들 그런 걸로 계속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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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요 그래서 꼼짝달성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교재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 반 병신 만든다니까 반 병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병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목사가 나 이 말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볼 때 아이고 병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사람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막 막 떠들고 아무도 두려워할 이유 없는데 혼자서 잠 못 들여서 펄펄 뛰고 저거 왜 저러나 저거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두려움인데 이걸 다른 형태의 밧줄로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쿰 일어나라 그럴 때 내 안에서 정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이 밧줄이 끊어져버려요 삼손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기 16장 9절 보니까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불타면 막 끊어져버리죠 막 삼실 이게 뭐 삶으로 이렇게 칫같이 어려운 아직 나이론 같은 거예요 질긴 거 그런 걸 묶어서 절대 안 끊어질 것 같은데 불타면 끊어지죠 불탄 삼실같이 끊어져버렸대요 그리고 너무 통쾌하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대적을 죽여요 블레스는 어떻게 죽여요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 갑자기 자막 잘못 나온 거 생각나네 나귀들과 싸울지라를 나귀들과 싸울지라를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여버려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이 개가 피를 핥아먹는다고 했죠 개밥 대게 만들었어요 예언대로 되잖아요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한테 주는 게 싫었는가 봐 그래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게 수치예요 그런데 삼손이 턱뼈로 블레스 사람들에게 천명을 때려 죽였거든 나귀 턱뼈로 이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비석을 뭐라고 세우고 세우기 힘들죠 사인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죽었어 이러지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해요 나귀 턱뼈마저 죽었어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난치는 녀석들에게 죽음까지도 수치가 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죽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기도 힘든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역정케 만들잖아요 쿵 일어나라 그랬더니 두려움을 이기고 뒤집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이 3줄 끊어지듯이 불탄 3줄 같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담대함이 나오는데 반대자들 나오죠 대적들이 또 있어요 즐긴 놈들 거기 다뜨네 스달보수네 일본 애들 같아요 낙가소네 다 넷들여야 돼요 다뜨네 스달보수네 낙가소네 이런 애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공갈 협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 같았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시켰어 그러면 저 모르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시켰는데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웅치로 들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쿵 하나님 일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4절을요 4절이 해석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영어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할 건데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였으나 이게 성경 보면 두 가지 NIV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누가 건축하라 그랬어 이름 적어봐 이름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NIV는 그런데 우리 개여강글 성경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난 이거 갖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 내들이 여러 내들이 다 뜨네 이런 애들이 명단을 요구해서 명단 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주도가 됐든 간에 명단을 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줬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전재건하는 것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름 적는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떠드는 애 이름 적으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러면 다음부터 와봐 이름 뭐야 그러면 왜요 왜요 이러잖아요 이게 마귀에 쓰는 방법이라고 마귀는 지금부터 성도들 앞자리 못 앉고 뒤에 숨어있는 게 뭐냐 하면 이름 물어볼까 봐 누구야 뭐 이런 거 물어볼까 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불이익 만약에 여기서 이게 들어가서 이름이 딱 나오면 불이익 당하잖아요 마귀는 불이익을 줘요 네가 그런데 동참을 해 너 먹고 살기 힘들 거야 온갖 압박이 올까 봐 그래서 이름 적어내라는 거예요 이름 적어내라 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낸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름 적어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 적어내서 방해해봤자 바뀌는 건 조건만 바뀌죠 조건만 좀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거 믿는 거예요 무슨 놈의 조건이 문제야 방해가 문제야 불이익이 문제야 니네가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천배, 만배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당당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방해해야 된다고요 방해가 되니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원어뜻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손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 이미지가 제일 가네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졌다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뭐가 생겼어요? 신앙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다고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불이익 불이익에 대해서 쫄지 않아요 왜? 불이익이 건들 수 있는 조건밖에 없거든 조건이 한 백날 바뀌어보라는 거예요 조건 갖고 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막 연합이 가능해져요 이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웁니다 지금도 못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이면 불이익당할까 봐 그렇죠? 사람들은 이익에 예민해요 믿음의 전 단계 믿음이 없을 때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쪼다들이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맨날 그거야 이번 고성성에 가는 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어느 팀에 가는 게 더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맨날 이익 손해 이익 손해 이익 손해 무슨 대차 대접해요? 뭐 손이 계산서예요? 그런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그러니까 무력하죠 그러니까 맨날 쫄고 당하고 막이 밥대고 이걸 뛰어넘는 걸 하니까요 이런 말해도 괜찮아요 불이익이 건드는 조건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서로 돕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One another 서로 그래서 서로 모여서 덕을 세우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모잘랐다고 동성애하는 사람도 커밍아웃 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별걸 다 커밍아웃 하는데 커밍아웃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외쳐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돕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한 30년쯤에 빌리그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뭐냐 옛날에 커밍에서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빌리그라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가 봐 식탁에서 긴 젓가락 사용하는 거라고 너무 길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긴 젓가락 가지고 거기서 숟가락으로 나왔어요 젓가락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거 길어도 먹여줄 수 있죠 먹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가 나오면요 구두 뒤를 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두 칼이라고 그러죠 그게 자꾸만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긴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만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저씨들 많이 오는 식당 가면 되게 길다고 거의 장검이에요 도깨비 칼 같은 게 하나 있어 배가 나오면 이게 안 구부러져요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힘들더라도 먹여줄 수 있어요 서로 먹여주면 되잖아요 먹여주면 그래서 먹여줘서 배부른 게 천국이고 지옥은 서로 먹여주지 않아서 먹을 거 많은데 못 먹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 코미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천국을 위호사를 그렇게 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건 서로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갖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천국 질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힘을 합쳐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 고성교도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마귀 새끼들이 나타나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익이냐 손해냐 이러면서 자기 자기 거 자기 거 하다 보면 지옥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옥돼요 조건이 똑같아도 지옥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없는데도 천국 돼요 천국 백성 되십시오 우리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가서 보금 증거도 중요하지만 저들의 문화 속에는 천국이 있더라 서로 서로 One another 그게 있더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왜 그게 가능해요? 쿵 하고 일어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불이익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익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지옥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지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니까 천국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이 천국 아니에요 내 이익과 불이익 이런 거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나라가 그의 의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쿵 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 있는 성교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추건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